아유! 아유 식사야! 야 이마 기름 온도가 180도인데 거기다가 왜 손을 튀겨, 손을! 닭을 튀겨야지! 죄송합니다. 손을 왜 빨아? 죄송합니다. 아유, 손님들 먹을 건데 이게 아니라. 조심해, 다치니까. 아유... 어? 일수 왔어? 아빠. 응. 삼촌 구박 좀 그만해. 아니... 아니 흉측하게 생겨가지고 어디 홀에도 못 내보내고 아주 속태라 죽겠어. 삼촌이 어때서? 삼촌? 난 아빠랑도 사는데. 야 너 이 얼굴 보고 너 그런 소리가 나... 웃지마! 너 그런 말이 나와? 삼촌, 홀 왔다. 삼촌은 길 잘만 찾더라. 너 인마 헬멧 쓰고 마스크 쓰고 물 다 가리고 다녀, 알았어? 네. 빨리 가 인마! 아유, 속태리 얘기. 어... 어... 알았어